주어가 명사 또는 명사고일 때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주어를 수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용사라는 것이 하는게 뭐냐 주어 수식하는 겁니다 형용사는 주어를 수식해 준다 라는 겁니다 형용사는 뭐라고요 주어를 수식한다 형용사고의 수식 또는 형용사의 수식 보겠습니다 형태는 형용사 주어 주어 형용사고 이렇게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혼자일 때 혼자 혼자 그 다음에 주어 앞에 오고 다른 마리와 딸런거가 있으면 위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big basket 나왔는데요 이렇게 혼자서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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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앞에서 이렇게 형용사 혼자 오면 앞에서 그죠 앞에서 어 그 다음에 a basket 있는데 full of flowers 이렇게 야 이게 보니까 full 이게 형용사입니다 오브는 뭐냐 그쵸 오브 flowers 얘는 뭐냐 딸리노구 딸리노구 딸려있는 말이 있으면 뒤에서 수식 혼자 오시면 앞에서 다른 말이 있어도 길어지면 뒤에서 수식합니다 뒤에서 수식한다는 말은 유식한 말로 후치 수식 이라고 합니다 후치 아이고 후치 수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서 다른 말과 같이 있으면 길어서 위에서 수식한다 라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 3번 보겠습니다 2 3번 전치사고의 수식이 갑니다 전치사고의 수식이 갑니다 자 형태에 봅니다 주어 전치사 명사 이런 형태입니다 요 명사에 요 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어 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 대 명사가 오는데 요거는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전치사 구는 항상 주어 뒤에서 수식한다 이때 전치사 구는 형용사 역할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명사가 나오고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라스 전치사가 나옵니다 전치사가 나옵니다 그럼 뒤에 반드시 뭐가 나온다 명사나 대명사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전치사가 있으면 반드시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전치사구라고 한다 또는 전명구라고 한다 이름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대명사의 정체는 뭐냐 바로 전치사의 목적어 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다 라는 겁니다 항상 목적격으로 쓰겠지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 대명사는 반드시 목적격으로 쓰면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전치사는 혼자 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뒤에 명사 대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요 이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 전치사구 또는 전명구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하는 역할이 뭐냐 바로 여기 나오는 명사를 어떻게 한다 수식한다 그죠 뒤에서 수식하면 뭐라고 한다 후치 수식이라고 그랬어요 후치 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뒤에서 수식했으면 후치 수식 왜 뒤에서 수식하느냐 이니까 이니까 예문 봅시다 비유가 있어요 인 바로 뭐다 전치사 나왔습니다 마운틴 아리어스 바로 뭐다 목적어죠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 바로 이게 전명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고 전명구가 되네요 형용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형용사 얘는 자 명사를 계속 후치 수식하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어가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이제 주어가 되는 겁니다 주어 그죠 주어가 길죠 여기가 깁니다 이 덩어리가 자체가 주어입니다 왜 어려울까 볼까요 the most important factor 뭐 뭐 뭐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주어는 factor에요 factor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주어입니다 factor가 그 다음에 words가 동사입니다 factor words인데 factor 앞에 형용사가 있죠 important 형용사가 수식해 주고 있고 인 모짜르트 석세스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인 다른걸 할게 이렇게 인 모짜르트 석세스 이게 바로 전명구잖아요 전명구 그래서 주어의 앞 뒤에 형용사가 붙어 다시 주어가 있으면 주어의 앞 뒤에 형용사가 붙어서 주어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알겠죠 주어의 형용사 전체사 이게 붙어 그래서 이런 또 수식어부터 그래서 읽어 복잡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 볼까요 many hours of pitching practice with his coach gave 뭐 뭐 뭐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hours가 주어입니다 시간들이 주었다 크리스에게 주었다 뛰어난 컨트롤을 주었다 이렇게 되는거죠 여러 시간이 시간이 주었다 이게 이것은 됐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다 many는 이렇게 앞에서 수식하는 형용사고요 of pitching practice 전명구 with his coach 전명구 이게 전명구입니다 전명구 형광편 칠해야겠네 of pitching practice with his coach 전명구 후치 수식하는 겁니다 자 피칭 practice 했어 어 건지 그죠 그 투구 연습했어 누구와 있어 코치와 자 health skin from 뭐 뭐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자 스킨이 피부에요 피부가 can be 동사야 can be put 어깐다 이게 동사야 스킨이 좋아야 자 그럼 healthy가 뭐냐 형용사 앞에서 수식 자 그 다음에 from 전치사 뭐 뭐 뭐 뭐 뭐 from one part of the body 여기까지가 전명구입니다 와 이거 엄청 길죠 후치 수식 이렇게 그래서 이 까만색으로 된게 주워야 너무 길죠 자 봅시다 건강한 피부가 되겠습니다 신체의 한 부분으로부터 나온 건강한 피부는 어 놓여질 수 있다 다른 부분에 놓여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뭐 피부이식 같은 거 뭐 다시 한 번만 놓여 보겠습니다 수식어가 앞뒤로 부터 주어가 기어질 경우 핵심이 되는 명사나 대명사 핵심 핵심이 되는 뭐라고요 명사 대명사를 찾으면 되는 거야 이게 주어거든 핵심이 되는 명사 대명사가 주어입니다 진짜 주어입니다 바로 누군지 한번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핵심이 되는 명사 대명사 여기 있잖아 skin hours factor 이게 주어입니다 핵심이 되는 명사 대명사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문장 주어의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옮기겠습니다 자 주어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동사찾기라 그랬습니다 between ages of can join 동사죠 were waiting 동사죠 sounds 동사죠 was was 아 가 동사죠 자 그러면 동사 앞에가 바로 뭐다? 잠깐만 이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every teenager between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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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ic이 진짜 주어고 man이 진짜 주어고 books가 진짜 주어입니다 전명구 체크하겠습니다 전명구 between 이렇게 이게 전명구입니다 between이 전치사입니다 됐고 from 이게 전명구입니다 at the party 전명구입니다 of reading 전명구입니다 여기서 전치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치사 between 전치사고요 from 전치사고요 at 어부가 전치사입니다